그럼은 집으로 갑시다 레벨 어우 레벨 32 초록색 레벨 4 에라이 새끼야 야 저거 뭐야 미친 새끼야 여기있어 이거 뭐야 이거 너 몇이냐 56 어 괜찮은데 에라 모르겠다 뭐지 하나 잡아 아니 뭐야 야 야 나 죽어 난 몰라 난 몰라 아잉 몰라 어 님들 님들도 제가 그 고통받는거는 딱히 보고싶지 않죠 지금 약간의 설정을 조금 만지고 왔습니다 공룡과 저의 기력을 거의 슈퍼맨급으로 해주고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란게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은 게임이 좀 빡시게 돼있어요 에? 그래갖고 뭐 플레이어 방어력도 조금 올리고 에? 그래갖고 그 나만 거의 안죽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불만있음 그 댓글에다 말해봐 어? 그 불만있으면은 에? 댓글에다 한번 말해보세요 에? 에? 죄송해요 아니 방어력 개쉽쓰레기인데? 뭐야 이거 올린거 맞아? 어? 생각해보니까 나는 바본가? 이런데서 부활하면 되잖아 요 밑도 쭉 까미겠다 이 새끼야 어 얘 혼자 무쌍 찍고 있어 얘 랩 몇이야 108? 야 다 죽여 아니 가까이 가진 못하겠어 어? 야 택시 아니 택시 너무 약한거 아니야 얘 뭐 몇대 뭐 맞았니 너? 어? 야 저건 무조건 알파다 오 알파 랩터 20랩 나한테 달려오겠지 나한테 달려오겠지 나한테 달려오겠지 어? 어허허허허헉 헉. 아아아아악. 즈으으으. 하. ㄹ. 랩터 득, 뒤지게 오래 처먹음. 에이씨이. 야. 거 오른쪽. 나와. 넌 내 거야. 아파Q. 랩터. 사실 랩 자리 놓친 게 너무 아깝지만 그때, 그때는 말도 아니었지. 화살을 몇 백 개를 쳐봤고도, 대가리를 꽂꽂이 세우면 내 대가리로 입을 잠깐만 이 친구 비투성이야 야 죽으면 어떡해 왠지 모르게 불안해 아 잡고 싶다 그 녀석 어휴 와아 뭘하나 잡아야되는데 택시도 뒤졌고 야 68? 68? 야 68짜리 쟤 잡자 아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여기서 티라노 110렙짜리와 싸웠어 헉 오 얘 왜이렇게 빨라 어 무언가 이상한거 같소 설정을 잘못한거 이것이 이것이 악역행식 하하하하 아니 나 설정 잘못했어 아 이거 그거네 방어력을 올리면 내 방어력이 내려가 아니 뭐 개그지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아 그 서바이벌 이볼브드는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니 갑자기 막 뒤두로 맞아 이거 플레이벌 방어력 10으로 해놨는데 방어력이 오르는게 아니고 이 이 자 때려봐 봐봐 이렇게 아유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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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 랩터인줄 알았잖아 이 얘들 일로와 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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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4대 1의 맞짱 전설의 시작이야 이건 다 나오라고 제발 물이야 뭐 이상한거 하나 있었어 잠깐만 스페어 그린스 전성의 시작 다 가자 아 즐거웠다 내 집이야 니넨 가라 이제 너도 너는 거세를 하고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 아무튼 이제 우린 떠날거이오 알겠나 왔냐 아 젓나 느려 아니 속도가 잠깐만 아니 아무리 다리가 짧아도 이건 아니잖아 잠깐만 모두 대기 비버집 좀 털고 갈게요 오우 야미 인기 메리 야 쟤 뭐뭐 하나 온다 야 몰라 일로와봐 아니아니아니 안돼 안돼 비버씨 비버씨 도망가 안돼 둘이 가만있어 둘이 여기 가만있어 둘이서 잘 살아야돼 야야 저저저저 뭐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새끼들 우리 가자마자 막 사랑을 나눠 갈게 나중에 뭐 있으면 들리게 너는 속도로 잘 살아야돼 이럴거면 체력을 찍어줄걸 아 왔어 얘들아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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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 안쪽으로 들어가야되나 옆으로 빠져야되나 야 잠깐만 야 자로 정렬 깜짝이 있고 미친놈있고 바로바로는 있고 이즈블록있고 건물주 오케이 됐스 이 지역은 이제 우리가 먹는다 알겠나 오와오 개쓰레기 아 뭐야 어 아우 그만해봐 다 일로와 패싸움이다 이거 다죽여 오늘은 고기 파티다 우와 레벨 100 사이였어? 아니 세긴 세다 진짜 아니 사망자가 한명도 없네 쟤가 저거다 탑 탑 탑해 자라 탑해 자라 왜이렇게 리듬타면서 걸어? 왜이렇게 리듬타면서 걸어? 왜이렇게 리듬타면서 걸어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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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죽겠는데? 아니 죽겠는데? 아 내려오기만 해 그냥 대가리 죽나 때릴거야 너 아 하으 아 아니 91개를 쳐먹는다고 야 이 미친 새끼야 아 뭐야 아 아 뭐해 이질을 해 뭐 효울까 저거 설정 거세하고 거세하고 죽여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